내 앞에 놓인 건 카레맛, 똥똥맛, 카레 삼십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살기 위해 먹어야 해,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인생일 때의 물음표 하나 어떤 것을 먹던 난 고통을 감수해야 해 카레맛, 똥을 먹으면 혀는 만족하겠지만 식감이 추억 같겠지 그리고 난 영원히 똥을 먹은 또라이로 낙인 찍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지 그렇다고 똥맛, 카레 먹자니 진짜 똥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똥맛, 카레 먹는 건 화장실, 변기통에 대가리를 박는 거지 다 마찬가지야 농농, 카레맛, 똥똥맛, 카레 그것이 문제로다 결심해서 난 카레맛, 똥을 먹을 테다 접시를 싹싹 비워 맛집처럼 먹을 테다 오, 나는 은비할 거야 생존을 위해서라면 카레맛, 똥, 카레맛, 똥 나는 미각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미각을 포기하지 않을래 미각을 포기하지 않을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